아! 아이씨! 진짜 쪽팔려 돌겠네 진짜 아이씨! 이거 당신 때문인 거 알지? 어? 아이씨! 캐릭터의 일관성을 위해서 한 방 먹여봤는데 왜? 맘에 안 드시나? 아우 진짜 내가 손이 모자라서 봐준다 내가 어? 아! 나 진짜! 휴지! 휴지! 아... 그 욕! 이 인간이 알려준 겁니다! 이 인간은 들을게 패스해야 된다고 내가 아니라 몰랐어 진짜... 욕환인 줄 알았어 미안해 미안하면 불어 불어? 그래 빨랑 불어 아이씨! 그거 말고! 아우! 나 진짜... 로 얘 어딨는지 말하라고 몰라 진짜 몰라 맹세 거짓말 방금 시선이 왼쪽 위로 향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 아니는데